인천시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인천 관내 학교와 소속 기관 171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별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 미리 공지해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별도 주차관리 인력이 운영되지 않기에 주차장 이용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간 엄수, 차량 옆면, 연락처 개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시설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와 소속 기관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synergy 즉 De 흥